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밑에.. 쉬운거에요 발라드포유라는거 와 이거 근데 인간적으로 진짜 크다 숫자에 맞춰서 칠래? 어떻게 한거야? 어떻게 한거야? 어느 순서대로야 보인대가 그렇지 돌려 그렇지 돌려 40개가 있는데 40개가 있는데 살살 눌러내줄 처음에서 어려운데 이제 하다보름 파는 가운데 그렇지 그렇지 오우 타자를 잘 쳐요 그렇지 그렇지 이건 게임이 나가는 기능이 없어 이건 게임이 나가는 기능이 없어 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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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밑에 있는거 눌러 흰색 건반 흰색 건반 흠색 건반 다 눌러 뮤직셀라트 거기서 위 저기 검정색 버튼 눌를래? 검정색 레벨 2루가 돌려 레벨 1은 너무 쉽고 하나 있네 닥터로브 그거 7개 3개 아니야 해볼게 천천히 DJ맥스의 실력을 부위라고 그렇지 감 잡았네 뭐야? 너야 ㅋㅋㅋㅋㅋ 뭐야? 너야 ㅋㅋㅋㅋㅋㅋㅋㅋ 너무 빨리된다 씨누풀 들리는 것 같은데 위로 눌러 그거 하고 싶어? 이제 좀 감 잡았어? 말을 해라 감 잡았다며? 감 잡았다며? 뭐 누르는거야? 어디 눌러 나 상황을 모르겠어 이거 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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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가 직접 DJ가 된다는 느낌을 해봐 톡톡 쳐 스며드 스며드 감 쓸쓸 잡는 것 같은데 오 좋아 아 이거 그렇지 위인 흘름 레벨 3을 가겠다는거야? 자싯게 부르다 기 피나 좋아 리듬을 따라고 제대로 쳐라 그렇지 그렇지 오 좋아좋아 다 맞았어 현형 같냐 목소리가 오 실력 늘었는데 노래 진짜 웃기다 오 좋아좋아 끝 이제 내가 해본다